이거 옛날 거 이거 몇 십 년 됐겠지? 있는 게 신기하다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 왜 안 치우는 거야 한 50년도 넘었겠다 이거 맞아 대박이다 식구들과 토월체육공원에 왔습니다 방구숭여 했으니까요 몸이 답답해서 바람도 쉬고 운동도 하고 여기 운동하기 좋은 곳이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데 너무 재밌어요 꼬불꼬불 위로 같은 길이라서 지그재그로 따라가다 보면 운동 되거든요 응 계단 안 올라가도 이렇게 가는거죠 올챙이야 아빠가 건져줘 앉아봐봐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아빠가 한번 건져 이거 올챙이야 니그잖아 아빠가 건져줄게 그거 어떻게 건지냐 자기가 휘저어서 튀어나온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왔어 살아있네 올챙이 움직이네 움직여 보이지? 민지 보여? 민지 가까이서 와봐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민지야 민지야 집에 가자 풋사이드 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 데리고 운동하기 좋은데 여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풋살하기 딱 좋은데 이상하게 풋살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 봅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가 어디로 가냐 디디야 그래 안 와 아가 어디가 아가 아구 다리야 다리 아프다 아우 힘들어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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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쁘다 좋다 좋아 딱 공원에 연결되어 있네 다리가 여기 살고 싶다 현대아이파크 노인복지아파트 이거 진짜 기대된다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 이거 진짜 기대된다